연이은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는 오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진행합니다. 정부는 이 회의를 토대로 다음 달 초쯤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최근 인천 서구의 안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충남 금산해안 주차타워에서 전기차 화재가 연달아 발생해 운전자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